이 범띠생들은 한륙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올해의 해운년에는 나쁘진 않은데 겸손해라 라고 하죠. 이번에는 호랑이띠운세를 한번 볼 거예요. 24부터 한번 볼게요. 이분들은 조금 어떨까요? 24살 범띠생들 말씀하시는 거죠? 이 범띠생들은 한륙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올해의 해운년에는 썩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겸손해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면 24살 분들이 보면 좀 천지분간을 못하고 막 이게 활동성이 굉장히 많아요. 범위가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뜻하지 않게 겸손만 하면 교수님이나 또 선생님들 그리고 주변에 선배 후배가 도움을 많이 주는 형국이다 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보면 앞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뒷서서 좀 조용히 있을 때가 많아야 되는데 리더만 하려고 하는 그런 형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약간의 피해도 볼 수 있고 시비 관제도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잘못해서 이분들은 오래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휴가라고 해서 산에 막 다니고 이러잖아요. 근데 특별히 올해는 산을 조심해라 라는 형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24살 친구들은 좀 산을 좀 조심하고 많은 여행을 좀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24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5반기를 한번 볼게요. 5반기를 봐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이 5반기에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좋긴 좋은데 너무 범위가 크다 보면 안 좋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하고 좀 상가집을 좀 피해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얘기하면은 상가집은 잘못했을 때 나한테 피해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형국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서른여섯. 서른여섯 살. 제가 이 서른여섯 살 분들에게는 박수를 좀 쳐 드릴게요. 왜냐하면 해운년이 굉장히 밝아요. 밝고 좋은 해운년이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뜻하지 않게 기인이 나타나는 형국이다. 작년 같은 경우도 좀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설프게 어설프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던 형국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승진원도 있고 이지군도 있고 문서에 운이 들어와 있는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좋다고 해서 잘못하면 시비수, 간제수가 걸리거든요. 그거를 유독이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나도 모르게 동업자가 나타나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동업자가 나타나고 앞서거니 뒷서거니 뒤에서 밀어주긴 한데 겸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8살이죠. 네. 이분들은 좀 어떨까요? 48살 이분들은 작년에 성주은이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성주은을 받았던 분들은 올해 5년에 굉장히 좋을 것이고 받지 못했던 분들은 올해 5년에는 그래도 나도 모르게 내 부모가 됐든 내 형제가 됐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 가족으로 인해서 내가 뜻하지 않게 좋은 일들이 생기는 형국이고 또한 우상사가 나를 미워했고 자꾸 야단쳤던 분들이 자꾸만 나를 예쁘게 바라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될 수 있으면 뭐 집을 사거나 뭐 아파트를 사거나 이러면 층수가 좀 높은 데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층수가 높아야지 본인들은 좋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층수를 좀 높은 데로 올라가라. 그리하면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마지막이죠. 네. 예수 분들도 오방기를 한번 뽑고 잘할까요? 아니요. 이 오방기는 먼저 뽑아버리면 안 돼요. 정말요? 네. 먼저 뽑아버리는 게 아니라 이 오방기는 오방신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굉장히 높으신 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맞으면 좋은 기가 뽑아지는 거고 아니다 하면 나쁜 기가 뽑아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60세 이분들은 리더심이 굉장히 많아요. 리더심이 많은데 쓸데없이 막 참견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라. 언어를 조심해라. 그렇죠. 흔히 말하는 주둥이를 조심해라. 그렇죠. 주둥아리를 좀 주둥아리를 조심해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일에 너무 나서서 참견을 많이 해. 그러다 보면 시비수가 생기고 구설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은 반면에 낄 때 끼워야 되고 안 낄 때 안 끼워야 되는데 그거를 주체를 못하는 거야. 자기 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60세 이분들은 리더심이 많은데 내가 조금만 뒤로 물러서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내가 여기 가만히 안 있는데 여기서 나를 부르고 저기서 나를 부르는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바빠진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